안녕하세요 사와디 가르홀 오늘은 뷰티 브로크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엄청 미식에 이거 샀어요 너무 예쁜거 사니까 어제도 시작해서 오늘 바로 처음으로 쓰려고 합니다 진짜 처음으로 제일 어두운 걸로 그래서 오늘 Get Ready With Me 또는 Review 또는 뭐 그냥 Work?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예뻐 와우 미시게 바클랑 바헤 바헤 오늘 이제 가을 확인하여 스티블러와 크루 2번의 프라사나 이렇게 가을게 beauty blocker 제가 리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제품은 입생로랑 하지만 Thai는 입생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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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내가 좀 더 좋아할게, 등장해지는 노래가 영원한 것이었고, 정말 진정하게 도와드 kernels Eti 비위티 복e Ine 러라 하다가 Get Ready with me 이제ORY 바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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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비가 있다 어휴가 근데 피부 이렇게 이런거 있고 어두운거 이런거도 있고 머리 봄가옷 봄노도 좀 있으니까 보여주는거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이쁨 더 이벤트 OK 세게 메인 단계란 텔레리 루티닉 그래서 제가 다리 방식을 해야 한테니까 바다 이렇게 비가 있öff 이렇게 비가 격려 저는 열orted을 살고 싶어서 저는 열차를 살고 싶어요 열차를 살고 싶어요 열차를 살고 싶어요 눈上面 입고 싶어요 해외в지ans 아주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매일 이렇게 빨리빨리 하고 끝내볼게요 그리고 제 유튜브는 거의 남성분들만 보고 계시던데 이 영상 보고 도움이 될까 모르겠어요 저는 유튜브 제2개의 영상은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지 너무 좋네요 오케이 눈이 많이 보이죠 눈이 눈으로 가고 제2개의 영상은 걍 쪼 걍 쪼 와 너무 편해 안이 켠저기 쪼 이거 이렇게 파니를 켠는데 켠저 마요 여러분 오케 마요 뭐오케 마요 양족해 쪼 린홍마 향 향이 너무 좋아 좋은 향 그리고 여기 이것도 너무 부드러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남이 너무 많아 음 근데 하이크 황스 키리나 파니띠어가 잘 응 만족스럽다 그 다음에 그냥 이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그 다음에 이 그 다음에 이 제품은 룩룩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15분 정도는 15분 정도입니다. 이 제품은 룩룩이 필요합니다. 저는 룩스틱을 만들고 룩스틱을 넣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4가지를 넣습니다. 어두운 피부톤인데 이거를 쓰는 거 어떡해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거 봐봐 정리해야 돼 놀러 갈 때 정리해야 돼 자 끝이에요 지금 끝! 짠 끝! 제 생각에는 이거는 태국 날씨랑 맞지 않을 걸 너무 오일이 하게 보여서 자 일단 제가 매일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보여드리고 7시간 후에 피부가 어떤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시간 기능을 보고 어떤 discover 하나도 어디 누가 맞나 머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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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집 들어갔어요 이제 피부가 이제 그래도 그래도 다크닝 이라는 건가 어트워지는 거 거의 안 보이고 근데 너무 예쁘게 팔으니까 되게 진 거 같아요 60초 모งกว่า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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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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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